안녕하세요. 장신용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나요? 오늘은 온라인 페스티벌 캠페인 D-8일이 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캠페인의 승패에 집결되는 구매 전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. 구매 전환율은 고객의 상품 조회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이 실제 판매로 이어졌는지를 나타내는 배품률입니다. 예를 들어서 한 상품에 대해서 10건의 주문이 들어왔다고 가성을 했을 때 이 상품의 조회수가 100번이 되었다면 구매 전환율은 10%가 되는 거죠. 스토어 퍼포먼스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구매 전환율을 고려하여 캠페인을 준비한다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세일즈를 높일 수 있습니다. 자 그렇다면 상품 조회수가 높은데 불구하고 구매 전환율이 낮다면 우리는 판매의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셈이 되는데요. 구매 전환율이 낮은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첫 번째, 뭐니뭐니 해도 가격이 경쟁력이 없을 때 두 번째, 상품 이미지나 상세 설명 등 컨텐츠가 부족할 경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경쟁자의 상품이 가격적으로 혹은 배송시간 등에 있어서 혜택이 더 많을 때입니다. 어떤 상품들이 이러한 이유로 전환율이 낮은지는 상품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어떤 상품의 구매 전환율이 낮은지 궁금하시다면 지난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던 셀러센터 분석 포털로 들어가셔서 바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 마지막으로 라자라는 고객이 장바구니에 상품을 한동안 넣어두고 체크아웃을 하지 않을 경우 장바구니에 상품을 상리드리는 이메일 알림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점 알고 계신가요? 저희 라자라에서도 셀러님들의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에게 마지막까지 푸쉬를 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자, 구매 전환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라자라 대학교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카카오톡 포스팅을 라이크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. 이상으로 온라인 페스티벌 D-8일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. 즐거운 판매되세요. 즐거운 판매되세요.